아, 들어오셨다. 안녕하세요. VLM 친구들 안녕. 오늘 크롱이와 호랑이가 먹을 음식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. 불고기, 그리고 탕수육, 스시, 김치, 라면, 그리고 우동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. 아까 오시 형이 아까 VLM 친구들 안녕 이거를 VLM 리허설이라고 해 있어요. 방송이 안 된다고 진짜처럼 리허설하는 그걸로 잘못 눌러가지고 두 번 했어요. 댓글을 보려고 전 지금 핸드폰을 켜는 중입니다. 오늘 뮤트워크 끝! 저희가 뮤직비디오 끝이 났어요, 여러분! 너무 체력을 써서 그런가? 입맛이 팍 있지는 않네. 형님, 탕수육은 맛있더라. 맛있어? 진짜 맛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탕수육 하면 제가 또 일가견이 있는 게 너무 맛있다.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중국집 하셨거든요. 그래서 애들이 생일파티 같은 거 하면 저희 집으로 자주 왔었어요. 자주는 아닌데 아무튼 온 기억이 있어요. 너무 맛있다. 뭔가 잘 안 터지나봐요. 연결이 그런 사람들이 있나봐요. 어떻게? 어떻게? 어떻게 몇 꼴키지? 어떻게 몇 꼴키지? 어떻게 몇 꼴키지? 다시 할까? 다시 할까요? 다시 할까요? 다시..